백초를 잡아라! 백촌동안 눈치게임으로요. 푸짐한 빅스톱 경품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더 마이 프라니스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 편성 후에 빅스톱을 클릭하시면 2번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비밀번호 있죠. 2,2,0,6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잠시기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4번 같은 쿠폰은요. 앱을 사용할 때 하는 것이고요. 곧이겠다고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선물 보여드릴게요. 자, 3시에 환성화가 딱 됐을 때 11초에 가장 선착순으로 먼저 누르시는 총 5분께 마스코 선수입니다. 그리고 21초에 가장 빨리 누르시는 3분에게 쌓인 분. 마찬가지로 31초가 딱 됐을 때 선착순으로 빨리 누르는 2분이 1화운상 세입니다. 41초부터 딱 먼저 누르는 1분이 7분 사인 레프리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시가 딱 되면 초를 잘 계산하셨다가 눈치 잘 드시고 내가 원하는 성공이 있는 초에 클릭하시기 바랄게요. 20% 할인 안되는데요. 최대 7천원 그리고 선착순 40만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발목 후 예매시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티켓 예매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브라보 커버 도드라 2021-2022 프릴 리그 브라이버티 리그 도드라 2021-2022 프릴 리그 공연 자 다음은 박수 강기죠. 집중이서 할게요. 안전한다. 박수 한 팀. 준비하시고 이 세트 승리까지 충족. 내가 요리할게 그럼 그럼 잘 맞아오면 불안한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신경하게 돌려주니까 빠질 수 있지만 함께 그럼 반동 정확한 배로라인에서 정확한이 잠시 중간이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브라보 커버 도드라 2021-2022 브랜드 리그 바이티 리그 도드라 2021-2022 브랜드 리그 정발반 에로러인에서 정확히 정발반 선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정발반의 흥인의 점수는 참고하셔서 받아주십시오 점수는 자 다시 한번 참석해 김창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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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